안녕? 아인이라고 해요. 다들 만나서 반갑네요. 여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마치 신과 함께하는 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너희들은 신을 믿나요? 음… 응? 노래 불러달라고요?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하니까 다음에 불러드릴게요. 쉿! 또 어디 보자… 음… 내가 잘생겼나요? 인간들이란… 어? 내가 무슨 말 했던가요? 너희들은 참 재치가 있네요. 앞으로 너희들과 만날 순간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그럼 이만 제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내가 데뷔할 때까지 날 꼭 기억해줘요. 난 항상 너희의 시간에 함께할게요. 내 이름 기억해줄 거죠? 스마트 맨 Перв